마지막 인가? 탈출하자 왜 탈출 못해? 안 들려 어디로 오라고 저장 포인트 있었어 아팅님 안녕하세요 탈출하는거 너무 싫어 어? 여기 아까 거기네? 왜 또 일로 왔어? 어? 어 이거다 어? 뭐야 뭐야? 아 너 뭔데? 아 씨 썩을 잠깁 장난해? 잠겼잖아 아 뒤로 가야되는구나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거 같은걸 뭐지? 전원 필요 뭐지? 어? 뭐지? 어? 어디서 발소리 들리는거 착각인가? 어디서 발소리 들리는거 착각인가? 어디서 발소리 들리는거 착각인가? 이제 나 노이로제까지 온건가? 이제 나 노이로제까지 온건가? 이제 나 노이로제까지 온건가? 아 역시 있네요 그럼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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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껴어요 맞는데 이거? 어? 아 컴퓨터 갔다와야되나? 원인 왜 여기 계세요? 잠시 화염병 잠시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 없는걸? 아까 전원이 나갔다 했으니까 여기 밖에 있나 보거나 에일리아는 그러면 조금 안심하고 찾을 수가 있긴 한데 저기 잠금 도킹 절차를 진행하시오 어? 나 진행했는데? 근데? shit 어, 여기 너무 있다 무서워 아까는 없었다가 왜 생겼지? 아, 에탄올 없다 아,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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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루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천 누르신 분들 봐주시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멀리 있다 아,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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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borders 아, 에탄올 모델 아, 에탄올 아, 에탄올 아, 에탄올 뱅 힐 카레 에탄올 여기 있다 건제소가 어디 있어? 아까봐 1.5라운드 얼마 장량입니다 40km의 섹시당 저 레터리kok槐 됐던 현재 산업의 roof 이 뱀의 스윗한 이전 으어어어 으어어어 으이씨 오나봐 저거 막 오는 소리 아니야? 으어어어 저기가 어딘데? 아아 아아 아까 그 입구로 가야되는구나 으어어어 으어어어 꺼져 달려 으어어 down 우엉 남할 수 있어 나나 수 있다고 아쉣 뒤돌아보지마 베이베 온다 안녕 세상 조용히 잤는데 왜죠 어 울어 지금 어 잠깐만 나 죽었어 헐 괜히 뛰었나봐 어 또 해야돼 왜 최근 저장 안나오지 어 아니네 나 또 버그인줄 알았네 뭐야 나 묶인겨 지금 벗겨 아 와 이분 진짜 강하다 뭐 하나 움직이네 나 죽이는 소리나는데 가만 올로 나가 여기 막혔고 아 아 아 아 아 저기 있구나 하얀 방상이 끝났는데 하나 나온다 아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아 뒤졌다 잠깐 잘가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 연료는 좀 줘서 다 마이구미님 추천 감사합니다 온다 이럴려고 준거구먼 옆 동네님 안녕하세요 아 아 잘못했어요 저 뒤로 가고 싶은데 옆 동네 대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저 게임 오버인가요 아니구나 이벤트신이구나 길이 없는데 이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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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앨 이럴 이럴려고 과는 곳이 없는걸? 잘못 왔는거 같은걸? 어디로 가야되는지 모르겠는걸? 아 아래로 내려가는 데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냐 헐? 뭐야? 잘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도 안되고 여기도 안되고 이쪽 길도 막혔네 사망 여긴 어디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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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쭉 내려가야되는데 도약이나 이런건 없나봐요 다행이다 근데 뭐랄까 다행이다 아 아 경험 까 불 났잖아 불 꺼 집에 가고 싶다 아 잠깐만 뭐지? 어떻게 가야 되지? 다른 데이라도 있나? 요것도 아니고 오히려 올라가야 되나? 뭐지? 죽을 뻔했어 맞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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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몇 대가 더 내려오는 거야? 아 선물 추첨은 다음이야 오늘 아니야 걱정 안해도 내 영혼은 아니에요 아직 안 돼 쇼티 감사합니다 쇼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추첨 감사합니다 아직 좋은 길이 아니고 뭐 뭐 뭐 뭐 어휴 깜짝이야 들어와 오르내리기 올라가 얘 왜 이걸 안하지? 올라가 얘 이상해 다른 방법이 없는데 아가씨 네 들어가세요 아니 막혔으면 밑에라도 내려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 어떻게 이거 내려가지? 이 터널팅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가지가지한다 아 잠깐만요 어 아 아 꼭 살아라 너 진짜 너 진짜 꼭 살아남아라 이제 앞도 안 보이네 얘 큰일났네 어디로 가요 언니 살려주세요 뛰어 뛰어 저장도 안 돼 왜 이거야? 아 꼭 살아야돼 이정도로 개고생해서 살아남았으면 살아야지 이제 엔딩이에요? 이제 엔딩이에요? 뭐였어? 여러분 추천 안 누르신 분들 많으신데 추천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뭐야 뭐야 나 또 움직여야돼? 아 이거 이벤트 씬 아니었어? 어 저기 에얼리언이다 저 위에 못봤어요? 아니요 여기서 에얼리언 만나면 진짜 뒤칠거 같은데 복불복인가? 설마 아아아아아아 살려주셈 어디까지 가야되지? 오케이 우엉 김치 아 제발염 데이에님 안녕하세요 안 눌러도 돼 이건? 하면 알아서 되는 건가? 아.. 아.. 아니구나 관광객 사진 발진 부르부붐 부부음 카즈아 살아남았다 와 폭발한다 기지 도착했나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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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살아남았다 보통 레벨 했다 짜증나 나 짜증나 안 살았어 와.. 간지난다 그냥 다 터트려버려 방송 장치를 준비하러 방송 장치를 준비하러 아아 방출 장치 아 미안합니다 안 되는데 잠겼는데 아 킥카드 필요함 아 킥카드 필요함 흠 흠 흠 흠 그냥 둘 다 폭파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둘 다 폭파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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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씨부리 썼놔 vá 그냥 눌러 interference 흠 한골 뒷 오 아 흠 빨리하자 100만원? 우주까지 100만원이면 할만하다 나 살려준다는데 10만원 아니 근데 보통 이때 엔딩이 나와야 정상인데 왜 뭔가 이렇게 조잡하게 하라고 하지? 뭐 더 있나? 걸어! 내 몸을 걸어! 발진! 오오오! 아 잠깐! 여기서 나 걸리면 뒤지는데 아 잠깐만 너는 왜 이렇게 쪽수가 많니? 아 잠깐만요 아 오빠! 아 언니! 아 위험해! 눌러! 뭐든 눌러! 오오오오! 야야야! 잘가 아 멀비온다 아 대박 엔드 오브 헌트 가위바위라 가위바위라 낫겠다 아 근데 아까 내 몸에 붙은 애들은 어떻게 됐어? 配 내 몸에 붙은 애들이 4마리인가 된 것 같던데 걔네도 다 죽었나? 나는 아예 딴 데 박혀가지고 짜부라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걸로 엔딩이야?